어허허허허 포켓몬 키링 엄마가 어제 사줬지? 어? 야 박세인 와 너 포켓몬 키링이냐? 어 부럽지 부럽지? 원래 너네 집에 가서 약올리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와 인성 약올리냐? 나도 옛날에 다 있었어 왜그래? 헉! 내가 더 좋은거 나올거다? 제발 귀여운거 나와라 참만보 나와라? 뭐가 나올지? 어? 뭐야? 헉! 파이리잖아 파이리! 우와! 파이리 너무 좋아! 우와 귀엽다! 참만보는 아니지만 파이리 귀여워 귀여워 내꺼야 내꺼 다 내꺼! 우와 나도 모자 파이리 귀여워 어딜 만져보려고 그래? 와 안 만진다 안 만져 우리집에도 똑같은거 있거든? 흥! 만져봤다 똑같지 뭐 어? 가방에 걸어놔야지 예쁘게 하하하하하 박세인 기분 나빠 나도 집에 좋은거 많거든? 똑같은거 나도 사주면 다 사주거든 또 사달라고?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건데 좋은게 나왔다고 박세인이 자랑한단 말이야 부럽다고 너도 좋은거 나왔잖아 아니야? 파이리는 안나왔어 그렇게 갖고싶은거 다 가질 수 없어 갖고싶다고 다 사주면 어떡해 엄마가? 알겠어 그냥 그걸 무시당하면서 살게 그냥 뭐라고? 뭐 만져보고 싶다던데 손에 탁 치더라고 만져보지도 못하게 아우 진짜 어쩜 좋냐 그냥 없이 살게 난 괜찮아 아아아 엄마가 사줄게 이번엔 엄마가 사주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응? 뭣도 안나왔다고 그런거 없어 알겠어? 진짜? 어어 없지 없지 절대 없어 아우 진짜 너도 있어야 되고 리언이도 있어야 되잖아 안그러면은 둘이 또 싸우잖아 아우 정말 이거 한 번 누르니까 그냥 자로 결제되네 요즘 세상 좋아? 어머 지금 몇이야? 어머 엄마 늦었다 늦겠어 어 엄마 고마워 화이팅 나이스 박세인 죽었어 나도 있다 이거야 응? 택배? 벌써? 뭐야 우와 택배 이게 벌써 온다고? 와 요즘 진짜 빠르다 주문하니까 바로 오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설마 이렇게나 많이 엄마가 주문한거야? 우와 우와 대박 이게 다 몇개야 진짜 우와 대박 신나 죽었어 죽었어 어딨어 박세인 죽었어 여보세요 박세인 너 우리집 와봐라 박세인 오면 약올리면서 열어봐야지 귀여워 미키 야오 미키 뭐가 대단하다는거야 별거 아니기만 해봐 어 왔어? 어 뭐야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엄청맞지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포켓몬 볼 플렉스 이게 바로 포켓몬 볼이다 장난 아니지 우와 이게 다 몇개야 이거 한 백개는 넘을걸 백개가 넘어 그럼 여기서 잘 뽑으면 피카츄도 뽑을 수 있겠네 팬텀이랑 피카츄랑 피츄랑 다 있을걸 대박이잖아 희귀템이 다 있겠잖아 하하 대박이지 이제부터 하나씩 까볼거야 너는 돈도 대지마 이야 놀라 그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었을지 너무 기대돼 이거 뭐야 잔만보 나왔어 잔만보 우와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하 잔만보 부럽잖아 나 잔만보 나오고 싶은데 하하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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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래도 나는 뭐 귀여운 파이리가 있으니까 하하 파이리 나도 이중에서 파이리 무조건 나올 수 있을걸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와 과연 제발 파이리 이번에 피카츄 피츄나오나요 뭐죠 앗 와 진짜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뜯는다 뜯는다 어 오 오 뒤로 뭐야 우와 이거 진짜 파이리야 파이리 오 파이리 나왔잖아 우와 너무 귀여워 와 maxim차 파이리 하 진짜 화나잖아 어 엄마다 빨리 왔네 안녕하세요 어허 세윙이 왔니 이게 다 뭐야 어 이거 엄마가 시킨 포켓몬골 빨리 왔지 뭐라고 이렇게나 많이 왔어 어 엄청 많이 왔던데 몇 개나 시킨거야 100개 정도 온거 같던데 100개? 어머 세상에 어머 보자 아우 내가 잘못 시켰네 잘못 시켜? 엄마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다 뜯었어? 아니 박스만 뜯었는데 박스만 뜯었어? 아우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뜯지 전화해볼 생각을 못했지 팝콘 각인데 팝콘 먹고 싶다 꿀잼 아우 가만있어가 엄마가 전화해보게 아 잘못 시킨거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많은게 말이 안됐는데요 아하하하 그럼 이제 이거 니꺼 다 아니네 아우 어떡하지 이거? 박스 뜯었으면 환불이 어렵다는데 아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팔아볼까? 팔아? 아우 이건 어떻게 팔아? 왜 안돼? 거래할게 거래? 거래? 어 엄마 휴지 사야된다고 했지? 휴지랑 거래할게 아우 진짜 미치겠어 너가 알아서 해 가만있어봐 받아 적어봐 휴지랑 치약 샴푸 샴푸 인스 세탁 세제 수세미 행주 야 너 가만히 거기 있어봐 나 집에 갔다가 다시 올테니까 나랑 거래해 그래 갔다와라 으으 딱 기다려 거래 잘해봐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다 야 아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자 하나 낸다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전 이거요 휴지 하나면 충분하지 휴지 하나랑 이거 하겠다고? 이거 한 다섯개는 줘야될걸? 무슨 소리? 휴지 삼십개 만원인데 이거 사천오백원이야 그러니까 딱 하나가 맞지 어때 승인? 응? 한 놀아? 승인 응? 응? 응 으이? 이상한데 어? 그거라고? 추가해줄세 추가 거절? 아 몰래하겠어 아 진짜 에이 아 아기 이씨 승인 소세미 엄마 필만 하렸데 승인 승인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야 난 이 정도 하고 간다? 그래 가라 아직 많이 남았긴 했는데 이걸 언제 다 처리하냐 거의 공짜로 포켓몬볼 얻었다 이쯤에서 한번 열어볼까? 행운의 여신은 누구에게? 제발 좋은게 나와라 제발 좋은가? 제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은거야 뭐야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거 이름 모르니까 댓글로 써주세요 오케님들 전화 오잖아 여보세요 엄마 네 지금 가요 당장 가요 빵구빵 빵구빵 집에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캬캬캬 캬캬캬 누가 놓고 갔나? 뭐지? 어? 포켓몬볼이 엄청 많다 우와 아무도 없나? 잃어버렸나? 아무도 없어요 포켓몬볼 캬캬캬 진짜 안녕하십니다 와우와우 포켓포켓볼 어 누나 이거 봐 캬캬캬 어? 뭔데 뭔데? 나 포켓몬볼 왕창 발견했어 이거 봐 여기 안에 다 있어 그거 어디서 샀어? 이거 놀이터 근처에서 박사인이 놓고 갔나 보네 하 바보 해 그럼 이제 이거 내꺼야 캬캬캬? 아니지 줘야지 아 열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열어봐 여기서 몇 개 넣을 거야 우와 왜 캬캬캬? 엄마가 모르고 많이 샀어 우와 신난다 캬캬캬?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볼 많이 획득하기 대 성공 어 뭐야 내 포켓몬볼 어디 간 거야 아 아 유에피키야 이거 환불해준대 응 대성공 하하하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